잘하는 연주하는 애들을 모았어요. 그때 무너서 결성하게 됐고 김유라 탁구여보다 일본에서 더 인기가 많아요. 지금 굉장히 실격을 갑니다. 전 멤버 소개를 좀 부탁드린다고. 두고두고두고. 6학년 9살의 탄아카렌입니다. 와우. 드럼치시는 우리 어린이에게 우리 박진희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반응을 지금 주고 있어요.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소개하려고 했는데 긴장해서 있는 것 같다고. 우리 이 친구는 조금 멍 때리면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원래 안 벗으려고 했는데 벗으라고 해서 벗으려고 해요. 같은 멤버지만 두 사람이 친구 사이인지. 친구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네. 근데 가끔 어렸을끼가 무슨 일도 있냐고. 네. 아니, 사만이 류우가 무서운 때도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혹시 한 번 싸운 적이 있는지. 가끔 있어요. 싸우면 누가 이름이 있는지. 아, 거의 무승부로 끝났어요. 무승부로. 아, 무승부로. 아, 무승부로. 야, 예쁘다. 와, 맛있다. 혹시 이 친구가 가끔 무승부로 뜨겠느냐고 한번 여쭤보세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 무승부로. 아, 무승부로. 아, 무승부로. 아, 무승부로. 드러분. 드러분, 어찌부터 쳤는지 한번 쳐보시봐요 드러분. 3살부터 쳤어요. 그러면. 드러분 가지고 개인기를 보여주시냐고 멋지게. 그럼 이제. 와,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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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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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 베이스도 뭐 좀 시켜줘 봐요 베이스. 우리 베이스 베이스 베이스. 저 편안한 상태인지 아니면 좀 불편한 상태인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편안한 표정을 좀 지내달라고. 세부의 편안한 표정을 부탁드린다고. 투, 쓰리. 나 대신 말 가만히 좀 있으라고. 가만히 해 가만히 해. 기타를 얼마나 연주하셨던 거예요? 2살. 2살부터 했어요. 네? 2살? 기타를 만들어서 멋진 실력을 한번 뽐내주세요. 우리가 가게 해. 드디어 차례 아래. 드디어 차례. 윤란석이야. 불어서 뒤로 묶어서. 으로! 잠깐만 잠깐만 저 댄스도 음악을 좋아하시지만 어느 정도인 거예요? 너무 깜짝 깜짝 놀래요 진짜 이 유로스케 끼에 대해서 이야 멋이 진짜 기타 너무 잘 치는 거에요 기가 막힌 거에요? 기가 막힌 거에요 진짜 초등학교 3학년이면 그야말로 9살, 10살 나 이 친구들이 커서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음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창피하네요 커서 어떤 사람 될 거에요? 강호동상 강호동씨 되고 싶어요 강호동상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아냐고 강호동상 난 알아? 오트모센스 예전에 씨름 선수 왜 커서 호동이야이 씨처럼 되고 싶은지 재밌으니까요 재밌으니까요 지금 일본에서 호동이야이 씨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알아요 뭐라고 해 보세요 정확히 해주세요 정확히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고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고 앞으로 나와보세요 이렇게 앞으로 나와가지고 9살이에요 일본에서는 누가 세명 중에 누가 인기가 제일 좋아요 니 짠 이모스텔 이모스텔 입술이 다 텐데 이렇게 뭐 많이 안 먹었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바지 좀 내려입으라고 하실래요 바지도 멋있게 이렇게 밑으로 내리니까 그러니까 너무 풀빌하고 이게 대바지처럼 이 음악이 뭐예요 마음의 영혼이라고 생각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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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KEEP ON ROC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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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KEEP ON ROCKIN KEEP ON ROCKIN KEEP ON ROCKIN KEEP ON ROCKIN KEEP ON ROCKIN